안녕하십니까 박사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선 오는 15일과 16일로 예정된 인도네시아 발리의 G20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별일 없었을텐데 역시 우크라나 사태로 인해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애당초 G20 멤버도 아닌 우크라나의 젤렌스키를 부르는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럴 경우 오느냐 마느냐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명 다 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가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물론 화상으로 참석할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입니다. 그가 직접 참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드미띠리 페스코프 크레밍공 대변인은 라브로프 외교부장이 대신 갈 것이라고만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배경 설명은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국가 두마 의원 아나톨리 바셔만은 G20 정상회담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할 경우 전투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외교 행사에 참석하는 국가 원수에 대해 전투기 공격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극단적인 경우인데 지금 그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야 희박하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러시아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나톨리 바셔만 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발리로 날아갈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멀지 않은 한국의 기지에서 전투기가 출격해 공격하는 시나리오까지 상장했습니다. 바셔만은 미국이 거의 80년 동안 전세계 테러리스트를 지원했으며 종종 스스로도 테러 공격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슬람 혁명수비대 사령관 카센 슬레이만이에 대해 참수 공격을 가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얼마나 미국을 믿지 못하고 호전적인 국가로 여기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 분쟁에서 거론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마침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나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한국이 10만발의 포탄을 판매하게 됐는데 이는 몇 주간 치열한 전투를 벌일 수 있는 분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나에 지원해준 155mm 포탄 재고가 부족해진 만큼 한국이 10만발을 미국에 판매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이정섭 국방부장은 이달서 로이드 어스틴 미 국방부장과 만나 포탄 거래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포탄의 최종 사용자라는 전제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사장 무기를 우크라나에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를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발다이 포럼에서 한국이 우크라나에 무기와 탄약을 보내면 모스크바와의 관계는 파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백악관은 북한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간접적인 경로로 보내는 화물에 러시아가 눈독을 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 존 커비는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제공을 요청했다는 증오를 포착했다면서 그 화물이 보내졌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는 상당히 많은 양의 포탄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러시아가 그것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포탄 제공설에 대해서는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의교부 대변인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설명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라 설명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서구가 러시아에 대해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억측의 또다른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보면 푸틴 대통령에게 G20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인사는 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정치학자 마랏 바시로프도 세계는 많은 도발자가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의 불참을 권유했고 연방 내각 의장의 미하엘 미시슨도 같은 의견을 표했습니다. G20에서 라브로프 의교부장이 미국 측과 만날 예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르기 랩코프 러시아 의교부 부부장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만나자는 소리가 없다면서 라브로프 부부장이 블링큰 미 국무장관과 만날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G20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바이든이 시진핑을 만날 예정인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하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시진핑과 만나 서로 간의 레드라인은 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드라인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발하면 너는 어디까지 참을래 하고 물어보겠다는 건데 좀 희한한 발생입니다. 그는 또 공정한 무역 등 여러 성화 간의 관심사를 논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타이완 유사시 군사적으로 도울 것이라는 점을 밝힐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줄곧 타이완에 대한 원칙은 변하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타이완에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무력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특이하게도 우크라나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동유럽의 화약 냄새를 옮겨오는 모습입니다. 오는 16일 차영원 총통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우크라나의 젤렌시키가 화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유를 위해 분전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한다고 타이완 중앙사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단위인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영원 민주당 정부의 이런 스탠스에 대해 대내적 반발도 심합니다. 천수이벤 총통 시절 부총통을 지냈던 원로 류슐레는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나가 되서는 안된다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또 TSMC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습니다. TSMC가 미국으로 옮겨가면 결국 미국이 타이완을 버리는게 아니냐는 공포가 상당합니다. 또 해업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20조 5천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20조 5천억 달러는 타이완의 30년치 정부 예산에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차영원 총통의 민주당 정부는 민심을 크게 잃고 있습니다. 2021년 지방선거 당시 TSMC 발전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다 헛구어가 됐기 때문입니다. 타오 유엔의 1나노급 공장을 만들도록 하겠다. 가오싱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차영원 정부는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심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양털깎게 넉넉고 당하고 있는거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타이완에서는 또 얼마전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있었던 인심매매 강제노동과 같은 수법에 대형범죄가 발각됐습니다. 높은 보수를 주겠다고 젊은이들 유인에 가둬놓고 보이스피싱을 강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포까지 연계된 강력사건인데 구출한 피해자만 60명, 숨진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해외인심매매사건의 충격이 채가시지도 않은 시점에 국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청통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타이완은 매우 외환입니다. 이대로 가면 2024년에는 정권이 그냥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